안녕 오늘은 네토 대제의어 1학년 4화 본문을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본문 1이거든 요거 동사표시 잠깐 영상 멈췄다가 동사표시하고 넘어가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정지시켰다가 동사표시하고 오세요 정지해놔야 돼 자 그러면 동사표시하고 왔다라고 보고 나는 진행을 할게요 자 내 이름은 탕가를 탕가인지 탄이 뭔지 모르겠네 자 나는 중학교 학생이야 어디에서? 남아프리카에서 지난주 토요일이니까 여기까지는 현재인데 여기까지는 현재인데 자기소개니까 현재인데 지난주니까 이제 뭐를 해? 과거가 나오기 시작한다 쭉 과거예요 이거는 고의 과거겠지 자 나의 자원봉사 클럽이니까 동아리겠죠 자원봉사 동아리가 갔어 어디로 갔냐면 그 코끼리 집으로 갔어 어디 학교 근처에 근처에 있는 코끼리 집으로 갔어 코끼리가 있는 곳으로 갔대 거기에는 월 하면 뭐라고? 여기가 주어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뭐를 해야 된다고? 수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맨이니까 월을 쓰지 한 마리였으면 워즈를 썼겠죠 자 그 코끼리가 있는 곳에서는 매우 뭐한? 가난한 불쌍한 그래 불쌍한 코끼리들이 있었대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도왔대 그럼 이때의 대문 누구야? 많은 불쌍한 코끼리들이겠지 많은 불쌍한 코끼리들을 도왔대 계속 과거인 걸 기억해야 돼 첫 줄만 현재예요 자 우리의 날은 일찍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봉사활동 갔잖아 그 봉사활동은 일찍부터 시작하나 봐 일단 우리는 뭐 했냐면 먹였어 그죠? 이거의 원래형은 피드입니다 그죠? 먹이다 코끼리를 먹였어 코끼리는 많이 먹고 우리는 가지고 왔어 이건 브링의 과거죠 가져왔어 뭐를? 많은 음식을 그들에게 가져왔어 이때 그들은 코끼리들 자 여기에는 그 새끼 코끼리가 하나 있었어 그러니까 워즈지 왜? 코끼리가 뭐니까? 한 마리니까 그죠? 여기를 보고 수일치를 한다 그랬죠 여러 마리였으면 워이었겠지만 코끼리 한 마리니까 워즈 나는 우유를 그에게 먹였어 그럼 이때의 힘은 누구야? 이때의 힘은 그 아기 코끼리겠죠 자 그는 똑같아요 아기 코끼리는 되게 귀여워 자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뭐 했다고? 그 엘리 뭐야? 그 코끼리 똥을 청소를 했대 내 친구들은 이 일을 싫어했어 이 일은 뭐죠? 디스 잡이니까 이 일은 뭐? 코끼리 뭐? 코끼리? 아이고 똥 치우기 기를 싫어했지 누구나 다 싫어하지 하지만 그건 나한테 괜찮았어 이때 그것은 뭐? 똑같은 거 코끼리 똥 치우는 거 나한테는 괜찮아 냄새가 뭐 하지 않았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이때에 대해서는 그렇게야 그렇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고 나는 또한 배웠어 뭐를 배웠대? 또한 코끼리 똥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사실을 배웠대 사람들은 만든다? 종이를 뭐로부터? 그것으로부터 이때 그것은 뭐야? 그? 코끼리 똥이겠죠 그걸 만든대 코끼리 똥 휴지라니 뭐 종이라니 얼마나 이거 하냐 라는 거 interesting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른다? 이거는 감탄문이라고 부르죠 이거 what으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안된다 what으로는 바꿔 쓸 수 없어 what interesting은 안된다 라는 거 자 여기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요거 봉사 한번 표시하고 진행할게요 자 봉사를 봤으면 자 이제 또 보면 돼 자 근데 봐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다 과거였단 말이에요 왜냐면 과거에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를 했냐면 그 코끼리를 데려갔어 어디로? 연못으로 데려갔어 뭐 하려고? 그 진흙 샤워를 시키려고 데려갔어 근데 여기까지는 과거인데 여기는 어때 갑자기? 현재다 여기는 왜 현재지? 얘는 뭐니까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깔 줄은 일반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항상 현재로 써요 현재 시제를 쓰는 거 요거 이즈랑 프로텍츠 이거 잘 조심해야 돼요 딴 데는 다 과거인데 여기는 현재다 그래서 코끼리 피부가 굉장히 뭐하다고? 예민하대 그리고 지능이 그 태양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한다 이때 그것은 뭐? 코끼리의 뭐? 피부가 되겠죠 코끼리 피부를 보호해준다 라는 이야기 자 그들의 목욕시간이 내가 하루 중 제일 좋아하는 일이고 우리는 많은 일을 하지는 못했어 많은 일을 하지는 않았고 이때 많은 매니가 아니라 멋이라는 거 우리는 그냥 단지 뭐 했을 뿐이야? 코끼리랑 놀았을 뿐이야 모두 다 웃었대 많이 웃었대 자 우리의 일은 몇 시에 끝났어? 대략 6시에 끝났고 나는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다 과거인데 어디만? 여기 있는데 이 문장 현재였고 그 다음에 어디? 맨 처음에 있는 거 현재고 나머지는 다 과거 시제다 기억 잘 하고 이거 문제 진짜 잘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현재 이런 거 기억하고 뒤로 넘어가서 문법이랑 이제 뭐 다른 기타 문제들 한번 풀어볼게요 끝